잘 먹겠습니다. 다코야키 마셔도 되는 건가요? 저기요. 글로 가시면 안 돼요. 일로 가야죠. 아 죄송해요. 뜨거운 거네요. 잘 먹겠습니다. 매운 거부터. 회원님께서 보내주시니 써니 봤어요? 네. 어때요? 아파 죽을라죠? 네. 왜 이렇게 아프대요? 너무 아프대요. 가슴은 그래서 다 할 수 있겠어요? 강행군인데 그 지금? 3위 쉬고 또 이제 강행군. 네. 그만. 뭐야. 뭐야. 이따 내려놓으세요. 아 그거는 몽키가 집에갖고 바로 시켜준 거예요? 네. 안 드세요? 많이 드셨구나. 오늘. 음 맛있다. 형. 언니. 네? 제가 그.. 쉬면서 공주씨랑 아이씨 올라온 영상 봤거든요. 방영상. 네. 근데 그거를 내가 풀영상을 봤는데 그때.. 진짜 몇 개 없었거든요? 네. 근데 공주씨가 오바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전성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나 까만 놀랐어요. 장추자인 줄 알았어요. 야. 안올려요. 하지 말고. 아이 위해 준다고 한 거죠? 그쵸. 애기 상처 받을까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 하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요. 공주씨 그거예요. 아이는 지가 알아서 잘 지킬 거예요. 네. 명특한 아이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채팅 열렸다고. 오 사나님. 그래요. 약간 요거트 올라가 있는 것 같네요. 얘는 뭔가. 아.. 맛있네요. 둘 다. 밀가루 맛 많이 나요? 소스에 가려져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밀가루 맛은. 그게. 이 가다랑이 본가 이거? 가스오브시. 이나가 그럼 뭔데? 이나가 뭐야? 원래 이나가 싱글이란 말 아니에요. 일본말로. 맥달. 내가 왜 하게 냈냐 하면. 그 댓글들이 좀 이상해서 봤는데. 이번에 쉬면서 댓글들을 딱 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봤는데. 갑자기 공주는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제가 앞섰네요. 몇 개 안 됐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냥 재채기. 본인이 재채기 다 넘어갔었는데. 언니 방송에 피해를 주면 안 됐지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정말 괜찮아요. 은우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라도 먹을래요? 이거라도 먹어요. 뜨거운 거 내가 먹을게. 뜨거운 거 내가 먹을게. 뜨거운 거 먹겠습니다. 내가 먹을게. 죄송할 건 없어. 죄송할 건 없죠. 일하다 간식 먹는 기분 너무 좋은 거 알죠? 아마 그때 여러분들도 오늘 그때 보셨던 분이 많았겠지만 공주는 그거 본의 아니게 아이 위한다고 한 말인 거는 여러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가 나와있어서 혼자서 그럴까봐. 네 아니면 또 이건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렇죠? 맛있어. 밥 먹고 나와도 먹을 수 있는 맛이야. 내 요즘에 내 기분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왜 다 세물까? 각이 진거죠. 뿔이 난 거야. 땡벌도 죽여버리겠어요. 월요일날 출근했었죠? 했죠. 땡벌 3명 날아다닐 때. 쉬는 땡벌 와서 싸대기 때릴 때도 있었죠? 그게 월요일이죠. 그쵸. 두고두고 기억해두겠어요. 네들 몇일이야? 내가 두고두고 기억해두겠어요. 맛있어, 회원님. 너무 맛있어. 7월 3, 7월 4일. 7월 4일란 그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샘으로 땡벌이 찍어버리시네요. 카페 아파요. 다녀오세요. 아니 이 옷이 이게 이 단추를 열어서 내려야 되는 옷이니까. 점프슈트. 점프슈트라서. 나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쳐서요. 땡벌. 그런거 물어보지도 말아. 땡벌. 기디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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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있어요. 기디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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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개인적으로 이 땡초가 제 입맛에 딱 맞네요. 마지막에 딱 땡초가 터트려주니까. 맛도리야. 음. 아이고. 저 주량이요. 소주 3병까지 마셔봤어요. 근데. 그 원래 술 마시는 것도 컨디션이 중요하잖아. 오늘 내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반 병 마셔도 취할 때도 있는 거지. 땡벌 얘기하지마. 나에 집중해줘. 어. 어딨어. 음. 하리님. 안녕하세요. 음. 오늘 비도 안 오는데 꿉꿉해. 내가 이거를 진짜 얇은 걸로 말았거든요. 머리를. 어머. 사막여우님. 5,000원 감사합니다. 땡큐. 사막여우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공주언니. 혼자 먹게. 양은 많죠. 어. 음. 하지만 이게 방송용인거 알죠? 혼자 있으면 뭐 이거 게임하면서 금방이지 뭐. 음. 아시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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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떻게 했나 보증 맛집님 저 다음주 화요일날 이제 애기 오거든요 정말 이쁘게 잘 키울게요 여러분 어 머리 안 아까워요 아니 근데 붙임머리는 알잖아 뭐 내가 뭐 처음 붙여봤겠어 붙여봤지 뭐 이번에 공연하는게 이제 대가리터를 쓰는 공연이 들어갔어 붙여봤죠 고양이예요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 종은 그거래요 아메리칸 숏헤어래요 올해 4살이구요 저번주 토요일날 중성화 수술했고 일주일 이제 그 병원에서 케어받고 일요일날 가현이네 집으로 와갖고 화요일날 인사하면서 내가 데리고 와요 몽지창 누구야 난 알지 지금 화장실 가신 분 화났을 때 참는 방법이야 뭐 별거 있나 술 마셔야지 뭐 내가 하고싶은거 좋아하는거 하면서 풀어야지 술이 좋으면 술 마시면서 풀고 밥이 좋으면 밥 힘 하면서 풀고 그래야지 맞잖아 내가 좋아하는거 하면서 풀어야지 힐링 힐링 맞죠? 음 여깁이요 음 음 박보블님 밥에 반주하면서 가끔 해야 이렇게 안주거리 이렇게 해놓고 이만한 컵에다가 쏨에 이렇게 얼음 넣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조금 조금 마시면서 이렇게 롤토테스 하면은 그게 뭐 지상 낙원이지 뭐 지니씨님 집 밖 길고양이가 있는데 경계를 안하더라구요 쓰담쓰담 했어요 좋겠다 우리 동네 고양이들은 나만 보면 도망가기 바쁜데 만져보고 싶은데 타코야끼 엄마는 본집에 계시는데 한달에 한번씩 오시기로 했어요 나도 한달에 한번 가고 좀 보름다니로 가는거죠 정말 머리 찰떡이야 아 배부르다 나오기 전에 오늘 그거 먹었거든 햄버거 사막냄님 안녕 음 공주님 고기 주워준다고 집 초대해서 갔는데 정말 고기랑 밥만 준지 대접이라는 개념이 저랑 다르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그쵸 다를 순 있죠 사람인데 그 어느 나라 가면은 친구가 집에 놀러가도 친구한테 너 방에서 기다려 그게 어느 나라였는지 내가 짤을 봤는데 기억이 안나거든 그리고 자기네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놀러온 친구는 초대 그 밥을 안 주더라고 그런거랑 같은 개념 아닐까 오늘 공연이야 이따 또 있지 않을까요 그 화장 직접 했죠 근데 오늘 좀 진하게 됐어 세균맨의 이슈 아 스웨덴이구나 나 그 짤을 봤거든 온기장 머리 붙인게 훨씬 나아요 그럼 데리고 가요 남편도에요 이제 혼자 사는 여자잖아요 태국어 다음주에 도착해요 태국어 다음주에 도착해요 나는 형님한테 안 혼났는데 왜 누가나 혼냈어 어? 안 이뻐졌어. 아니요 이거 생머리 현장인데 맨날 맨날 말아요. 어서오세요. 남자 사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하사실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소리가 그럼 언니의 노래였나요? 아니 근데 막힌 거예요. 경기가.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언니 은가들이 말썽을 해요? 근데 겨울 뚫긴 했어요. 김도 놀랐네. 내가 또 변기 잘 뚫잖아요. 이 변기를 잘 뚫게. 아 진짜 내가 변기 나중에 젠덕바 망하잖아요. 그러면 나 변기 뚫는데 그거 차려야 되겠어요. 진짜 잘 뚫어요. 다다다닥 해갖고 막. 뭘로요? 그 소리 있어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쌌다하면 막아요. 요즘 책사스 언니들 외모 다들 이뻐지신다고. 점상장 레아드님이. 추억사님. 이모티콘 봐봐요. 저건 뭐야. 저건 뭐예요. 청양마요를 좋아하네요. 네. 약간 느끼한. 이게 좀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근데 딱 마지막에 딱 터뜨려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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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